What's up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, 저는 24x7Chillin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x7Chil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cks 24x7Chillin 오랜만에 타이완 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닉터리얼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이팝 시대 리액션 비디오 이후로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고 제가 왜 데이팝 시대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오늘 제가 이 걸어날 래퍼가 데이팝 시대에 출연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래퍼였기 때문입니다. 인기가 많더라고요. I Ball Ray라는 래퍼입니다. 저는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BGA Rock의 팬이었기 때문에 BGA Rock이 이 래퍼랑 작업한 결과물들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.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Butterfly Ray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. 타이완 드릴이에요. 확실히 데이팝 시대에서 보여준 경연들도 그렇고 타이완 래퍼들 사이에서는 드릴이라는 음악이 진짜 크게 유행을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. BGA Rock의 Kiki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즐겨 들었고 저는 이 래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.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데 이 래퍼의 랩 스타일, 바이브, 에리투드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디오를 한번 들어보면서 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I Ball Ray의 Butterfly Ray입니다. Okay, let's get into it. 아, 가사 해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뭐 여자와 사랑? 관계? 약간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드릴의 가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좀 놀랐어. 랩이 시원시원하다. BGA Rock의 Kiki를 생각해볼 때 Kiki는 좀 진짜 인터내셔널 바이브 약간 이런 거잖아요. 이런 느낌의 바이브의 랩은 제가 드릴 랩을 생각해볼 때는 좀 잘 듣기 힘든 스타일인 거 같긴 해. 아웃핏도 그래. 원래 드릴 랩 가사가 막 갱싯 이런 건데 이런 가사를 표현하는 거는 진짜 신선해요. 아,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. 아,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. 뭔가 가벼운 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드릴 래퍼들의 목소리 톤이 약간 좀 무거운 래퍼들이 많잖아요. 오히려 가벼운 톤으로 랩을 듣는 게 되게 신선해. 아, 독특하다. 아, 독특하다. 되게 특이하다. 진짜 특이해요. 저도 드릴 음악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바이브와 이런 톤과 이런 아웃핏을 갖고 있는 래퍼는 처음 보는 거 같아. 아웃핏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.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래퍼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온 면모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오히려 이런 아웃룩은 약간 이모 힙합? 왜 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음악들 있죠. 그냥 그런 랩을 할 것 같은 래퍼요.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드릴 랩을 가져왔어. 무거운 톤이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톤으로 쏘아대듯이 탁탁탁 쏘아대듯이 플로우를 내뱉는데 그것도 드릴 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여자, 사랑, 관계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흥미로웠어요. 아 멋있다. 그쵸? 모두가 다 똑같은 흐름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. 자신만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. 진짜 유니크해요. 진짜 이거는 BGA 락의 키키와 아이폴레이의 버터플라이 레이를 좀 비교해가면서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지금 들은 생각인데 같은 드릴이지만 성격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